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찬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떠들어서 그런지 몸이 조금 쭉 가라앉네요. 보니까 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음식을 잘 먹든지 아니면 기력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제가 또 섭취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떠드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떠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목소리 많이 내는 가요가 아니라 가수분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가요 부르는 가수분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강사분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강사, 교사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떠들고 목소리 내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목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 관리 잘해야죠. 또 겨울철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일단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고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는 숨고루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냐. 숨고루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예상범위는 2380에서 2500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20일날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07% 하락을 해가지고 2472.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애들이 한 5873억 정도 기간이 한 58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죠. 개미들은 1조 한 491억 정도 순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 개인들은 많이 샀습니다.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 샀으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지난해 4,4분기 이 GDP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오는 31일에서 31일 날 1월 FMC를 두고 있습니다. 1월 FMC를 두고 있고요. 경제 심리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4,4분기하고 올해 연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월 F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연준 의원들의 공개 발언은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는 4,4분기죠. 4,4분기 GDP하고 12월 PC 물가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4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24년도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4,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올해 연간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코스피 시장의 일방적인 약세 원인이었던 그 수급 부담 이 수급 부담은 정점을 통과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6조 원 넘게 선 매도를 했죠. 그리고 11월하고 12월 유입 금액 한 8조 4,500 정도 됐는데 8조 4,500 하여튼 유입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남아 있는데 12월에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도 절반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수급 변수로 인해서 코스피의 일방적인 약세는 진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 반전은 어려울 거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다. 단기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 있지 않느냐 봅니다. 단기 반등 가능한 지수 때에 진입했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 축소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지속 4.4분기 실적 시즌 불안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남은 숙제들을 풀어가는 동안에 코스피는 기간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달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예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요일 날은 코스피, 코스타가 좀 올랐는데 코스타가 좀 아쉬웠지만 코스피 올랐고 토요일 날 보니까 미국장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 다우도 1.05% 올랐고요. 나스닥이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S&P도 1.23% 올랐고 아주 멋지게 상승을 끝났습니다. 유럽은 좀 아쉬웠어요. 프랑스가 좀 0.3% 정도 빠지고 별로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뭐 떡상 있죠. 떡상 4.02% 요즘 반도체 상당히 좋아요. 옛날 생각납니다. 제가 3100대에서 3300대 이때 많이 모으라고 그렇게 내가 떠들어 냈었는데 벌써 4,375입니다. 4,375 그 당시 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잘 실천하신 분은 지금쯤 아주 재미를 보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때가 되면 다 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들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제가 만약 필라반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구장창 떠드는 게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반도체 시대예요. 반도체 시대다. 미국 달러는 1337.5원입니다. 3.5원 정도 빠졌고 달러 일본에는 148.1행이고요. 유가는 73.25달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나가 902.77원 유로와는 1456.94원 중국에나 185.71원이고요. 좀 빠졌네요. 휘발유 1562.43원 국제금값 2029.3달러 국내는 87,239.66원입니다. 미국 국제신념을 보니까 잘 가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보니까 4.19까지 가더라고 19,4까지 갔다가 다시 좀 꺾여가지고 현재 4.13으로 가셨지만 아직까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지수도 토요일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도 올랐고요. S&P도 1.25% 나스닥 2.05% 올랐는데 러셀만 좀 안 좋네요. 러셀만 좀 떨어졌다. 우리 섬성전자 금요일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더 올라가야겠죠. 지금 보니까 21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7만 7천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7만 6천원에서 7만 7천원 사이 화끈한 불기둥 한번 때려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3선자 몇만 원 악체는 다 털어냈습니다. 털어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의 선고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게 조금 걸립니다. 징역형이 떨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 문제가 가장 궁금해지고 우선주도 현재 6만 3백원까지 갔는데 6만 1천원 뚫어서 6만 2천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6만 3천원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여러분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쫄 필요도 없고 그냥 굳굳하게 가십시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새로 할까 말까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분은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